사단법인 참좋은 나눔재단은 지난 11일 2022년도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위한 3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참좋은 나눔재단 조정환 이사장은 3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봉사단원들에게 단순히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구강기능 회복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고려인의 애환을 보듬어준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사단법인 참좋은 나눔재단은 2018년도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해외 치과의 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위한 3고 프로젝트는 식고 뜯고 맛보고라는 슬로건을 내건 구강기능 회복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며 1차는 2022년 05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06일 2차는 2022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03일로 진행되었다. 3차 프로젝트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4일로 일정을 앞두고 있다.